네 반갑습니다 kp 였습니다 예 오늘은 캡처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 단순하지만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중요한 팁 한가지를 알리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특히 오늘 오늘 요 팁은 풍경사진가와 그 건축사진가께서는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접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캡처원에 제가 지금 kp 어스에서 그 저희가 풀 매뉴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앞으로 그 kp 정품 고객을 위해서 이제 순서대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캡처원의 기능에 대해서 뭐 기초 강좌부터 해 가지고 하나하나 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팁은 한번쯤은 여러분들 사진에서 이게 이제 먹히는 경우가 있고 안 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어떤 지금 급강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에 있어서 더욱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자 직접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오늘 제가 촬영한 이미지 그 저희 매장 위에서 옥상에서 올라가서 그 하늘이 좋아서 테스트 촬영을 했는데요 자 카메라는 1억 5천만 화소 페이전 iq4 150mp 로 촬영을 했구요 바디는 xt 그리고 렌즈는 로댄스톡 최고의 렌즈죠 로댄스톡 32mm 광각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보시면은 지금 100% 확대했을 때 옥상에 지금 안테나 피레침인데 400% 까지 올리면 까치가 보이는데 까치의 실루엣만 보이는 게 아니라 까치의 배와 이 검정 이게 컨트라스트가 보여줄 만큼 이 렌즈와 이 센서의 이 분석 능력이라는 게 이 현존하는 최고 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래 자 저는 지금 이게 이 성능을 자랑하고자 지금 말씀 드린 건 아니구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도 디테일이 좋은데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캡처원을 처음 설치했을 때 지금도 디테일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렌즈를 f11 이 렌즈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게 표현되는 조리개 중간값 8 또는 11에다 놨어요 물론 이제 22나 32에다 놓으면 더 극명한 심도를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 이 광각 렌즈가 지금 자 보시다시피 여기 전봇대에 이 글자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금경에서부터 원경까지 다 심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리개를 조이게 되면은 심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절이 일어나서 사진만 더 뭐 뭐랄까 멍 때린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더 흐릿한 사진이 돼서 이런 깨끗한 엣지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요 이 디테일가 엣지를 그래서 이제 중간 조리개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자 자 지금 우리는 이 만약에 이게 광각 렌즈가 아니라 마크로 렌즈라든지 표준급의 렌즈를 써서 제품 촬영이나 이런걸 썼을 때는 제가 유튜브 강좌에서 헬리콘 포커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포커스 스택 기능에서 심도 그러니까 포커스 별로 구간별로 나눠서 촬영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합쳐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풍경이라든지 건축 사진에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고 이랬을 때 나눠서 촬영하기란 사실상 극히 제한적일 거란 말이죠 자 너무 제가 많이 떠들었네요 각설하고 자 지금 이 상태에서도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그런데 캡처원에 보시면요 세번째 툴탭에 이 세번째 보면 렌즈 보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XT 카메라에 로댄스톡 HR 디가론 32mm로 찍었기 때문에 캡처원이 알아서 판독을 해줘 가지고 색수차와 이 왜곡된 범위 숨기기라고 해서 이런 요게 기본값을 해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데 자 특이한 한가지 사실 중요한 사실 강좌는 페절보정은 체크가 안되어 있어요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페저를 말 그대로 보정을 하면 지금 보입니까? 이거는 샤픈을 주는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샤픈을 주는 거랑은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미묘한 미묘한 변화를 느끼실 거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이런 엣지나 이런 건물 빌딩에 유리 안에 이런 이미지 정확하네요 자 건물 건물에 실외기 같은 게 있어요 회절보정 눌러 볼게요 극명하게 더 극명하고 또렷하게 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 주네요 회절보정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렌즈에서 회절이 일어난 손실을 이 회절보정 선택함으로 해서 이런 전봇대 이런 글자 하나까지 보여주는 거에요 더 또렷하게 표현을 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육안에서는 보여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극한에 지금 이 전봇대 이 디테일 보이세요 이런 극한의 표현력 내가 대형 프린터를 해서 이 전봇대 선이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극한의 그런 것들을 끌어 올리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오늘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능이면 처음부터 회절보정이 자동으로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게 개발자가 캡처원 개발자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회절보정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순간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고리즘이 캡처원이 회절보정 했을 때 연산작용 하는 거죠 그래픽카드나 이런 cpu에서 이 연산작용을 하면서 이 건물의 의자까지 표현되네요 이런 표현들을 해주는 연산작용이 부하를 주는 거죠 cpu에 cpu나 gpu에 부하를 주면서 컴퓨터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진 한 장만 띄운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거를 옵션이 적용이 될 텐데 이게 수백 장을 불러드리거나 수천 장 수백 장을 테더링 촬영하던 메모리 카드의 수천 장을 불러드린다 그러면은 이게 적용되면은 퍼포먼스가 컴퓨터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느린다거나 뻗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기본적으로 얘를 체크를 안하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건축사진가나 풍경사진가 풍경사진 특히 아마추어부터 프로들까지 작가 분들까지 이거를 모르고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확대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샤프만 주게 되는 거죠 샤프 그래서 이렇게 샤프는 기본적으로 주기 전에 회절보정을 주는 이 알고리즘을 반드시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풍경사진가나 건축사진가라면 반드시 회절보정을 체크를 하고 어떤 순간에서는 이게 크게 작용되지 못한다라고 느껴지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에요 저 또한 그다지 이게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제가 1억 5천만 화소의 디가론 32mm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에서 회절보정을 눌렀을 때 이렇게 극명한 디테일과 선명대로 보여주는 걸 보고서 아 이게 강구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품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고자 제가 오늘 이 팁을 하나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카메라와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캡쳐온에서도 이 회절보정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어떻게 결과를 보여주는지 반드시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나 함께 테스트 해 보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저 KPEOS 박무공 대표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저 페이전 카카오톡 아이디는 P-H-A-S-E-M-A-N 페이전맨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저와 함께 부담없이 카메라라든지 캡쳐온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저와 함께 연구하고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KPEOS 박무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회사에서 Elliot까지 다 сообщ을or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